10월 7일 밤 11시 30분쯤 강원 고성군 주광면 송암리 7번 국도 간성방향 부미식당 인근에서 모닝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은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차량 앞쪽에 불이 붙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고성군청 직원 3명은 차량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인명 구조가 끝나자마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은 더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2명을 구조한 고성군청 직원은 허가민원과 전수민 주무관과 장현준 주무관 총무행정관 최위영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은 불탔으며 구조된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성군청 직원들은 사고를 보는 순간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며 그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